안녕하세요. 오늘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꽃도 많이 폈고 여러분들 너무 편안하게 앉아 계신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연주해 드릴 음악은 탱고 음악입니다. 아렌지나의 민속음악이죠. 오늘 외국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스페니시를 하시는 외국인분들도 제가 잠깐 만났었습니다. 여러분들 해질물역 신선한 날씨에 편하게 앉아 계시는데요. 굉장히 편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무대에서는 객석의 의자가 90도에서 100도 이상이 안 넘어가는데 거의 170도까지 넘어가셔가지고 너무 편해 보이시고 당연히 그러시지 않겠지만 누워서 너희들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도 받으면서 아무튼 편하게 들으시고요. 주무셔도 되고 저희가 계속 오늘 40분 동안 따뜻한 음악들, 열정적인 음악들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주해 드릴 곡은 저희 라벤타나의 곡 중에서 봄의 왈츠 라는 곡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봄에 이렇게 꽃피고 할 때 딱 이럴 때 썼던 곡인데 한국 제목으로는 원래 어느 봄날 내 마음은 이라는 제목을 붙여 썼던 곡입니다. 발스 프리마베라 라는 곡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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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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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